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심각한 질문인데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저는 아리숭하네요.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점을 잘 취재해 가지고 칼럼에 담았네요. 한번 연결해 하는 의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키는 1999년 북한 지령을 받은 지하정당 민혁당 사건으로 실행을 살고 있었지만 두 차례 특별 사면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두 번 다 노무현 정권 문정인 민정수석일 때다. 대단하죠? 국가를 뒤엎으려고 했던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고 그 국회의원이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도 아니고 정전 상태에서 온 사방의 적들하고 이런 맞서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어쩌면 이렇게 무장해제가 된 것처럼 사람들의 기강과 정신이나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무슨 오징어처럼 허물허물해지고 말았을까?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한 만큼 우리가 싸우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상태인 겁니다. 2017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문재인은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개리안에 올라오자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 당연히 북한은 남측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결론은 북한을 위한 기권이었다. 여기 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비서실장으로 초안을 만들었다는 2007년 14 선언문도 지금 보면 기이하다. 남과 북은 현 정권 체제를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인식을 갖고 있다. 핵폐기 같은 단어는 한 단어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저쪽에서 핵을 만들어 가지고 뭐죠? 그래서 매일매일 진일보 하는데 정전을 외치고 뭡니까 평화협상을 해가 평화체제를 가자는 그런 종류의 여러분들 정신나간 생각을 2007년에 했던 걸 결국 본인이 정권을 잡은 2018년도에 여러분 거의 성사될 뻔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브레이크를 여러분 안 걸었으면 정전 여러분들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상 뭐 평화협정 이렇게 체결했겠죠. 그래서 나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아주 의심하는 겁니다. 그는 2011년에 낸 책 운명에다 어디 가서 만세의 삼창이라고 하고 싶었다 썼다. 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떠밀려 2017년 사악하지 않은 종북 좌파 대통령이 뽑혔던 셈이다. 이것도 뭐 그냥 뽑힌 게 아니고 선거를 만진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여러분들 뭐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고 제정신으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참 위험합니다. 레진왕께서 요즘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간첩들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모두 잡아들어야죠. 전에는 애써 모른지 하면 외면했지만 지금은 실체의 증거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속수무책인 거죠. 재임 중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비핵가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미국의 고철등원이나 다름없는 영변 핵시설과 미국의 제재반화 교환을 끈덕지게 요구했다. 그래서 궁금하다. 대체 왜 그거는 그렇게 국익의 이런 반환은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을 목을 맺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북미회담이 깨져 한국 국가의 계속성을 지킬 수 있었다. 정권 교체됐다. 김순덕 대기자. 당신도 한몫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한 번 정도는 보호해 주겠죠.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을 당신도 보니까 천만다행을 아는데 그게 천운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모르잖아. 당신들도 다 엑스다 이 이야기야. 다음번에 정권 넘어간다고. 당신 그거 몰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북미회담이 깨져 한국은 국가의 계속성을 지킬 수 있었다. 정권 교체됐다. 딩동댕 동아일보의 대기자가 이 정도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정권 넘어가죠. 여러분 정권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간첩을 잡고 못 잡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북미회담이 깨져 한군 국가의 계속성을 지킬 수 있었다. 정권 교체도 했다. 여기 내가 필이 딱 꽂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라를 지킬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은 경제력이 몇백 배 차이가 나고 헛소리들야 하는데 경제가 몇백 배 차이가 나면 뭐해? 그냥 때리면 그냥 당하는 건데. 제가 뭐 외쳐봐야 그런 일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참 위험한 거죠. 비급한 사람들은 다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문제점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